첫째 주 1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4채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요? 카새의 음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말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가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아가세가 만들어주신 상이고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진짜 가슴이 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 아가세. 아가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영어 해주세요. 땡큐 가이즈.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인기가요에서 만나기로 약속. 빠이빠이 안녕. 아가세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뱀뱀뱀씨. 아가세자. 뱀뱀씨 그거 해야지. 너무 많아요. 햇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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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는지 잘 안 보여. 어거세. 어. 지금 하라고요? 햇스피.